한 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서울무호총 복문회가 그분에는 거의 다사다난한 해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도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자기 회장님이 처림이 되셔가지고 건강하시고 보람된 한 해가 되기를 건배합니다. 건배! 환악은 내려와 그 덜을 열고 한강은 흘러서 영원을 비네 큰 공로 빛나는 오랜 학원에 모여든 젊은이 희망도 크다 교대의 구강은 우리 땀으로 힘차게 걸어라 서울볼보